야 형들, 너네 화이브 미니 아냐? 화이브 미니? 이거 존나 맛있다. 형들, 화이브 미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존나 맛있어요. 탄산, 니라이바 탄산인데 존나 맛있어. 아는 사람 있냐? 뭐야? 애들 없는데? 뭐야? 뭐야? 아, 안 되는데? 아, 시보네. 왜 안 돼? 오케이! 확실하다, 이거. 백빵이다, 이거. 제가 가지거든. 아아아악! 아아아악! 겨이 룰기지요 GG 룰기지요? 룰기지요? 뭐야? 뭐야? 이걸 성공하네. 야 딱 맞췄어 아 대박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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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 새끼 뭐야 그걸 어떻게 뭐야 야 이 씨발 쟤 어떻게 하지 어 어 미친 길 따라 쭉 갔다구 기분하네 아 지랄 미치게 돼 와 저게 되냐 저게 된다고 와 와 된다 미친 아 방해하지마 저게 된다고 와 빠지면 잘 된다고 파트 아 아~~ 방해하지 마세요~~ 꽃밭이나 가지나? 여기 보이네? 지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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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이 끙끙 이 새끼야 와~~ 내 어이가 없네 진짜 이제는 숨바꼭 지랄인데 핵쓰고 지랄이냐 왜 저기 타원에 들어가게? 응 안돼 왜 저기 가게? 응 안돼 이 새끼 안가주는게 쓰더만 또 쓰네 핵도 거의 발 컨트롤 같은데 야 그래도 2분대니까 키보드에 스톤 떼긴 하네 어 잘 보지 잘 보지 존나올께 쟤 그렇이네 3분대 이제 점프에 있으니까 좋냐? 끙끙이 씨이끼야 어디가는지 한 번 봅시다 근데 궁금하다 야 핵스맨은 좀 멋있는 데 숨어있지 비싼 데 숨어있네 저기 뭐 어? 저기 집 옥상에 올라간다든가 좀 어? 그래도 펜트하우스 정도에는 올라가줘야지 씨 뭐냐 이게 핵스구 어? 개노잼이네 와... 야 뭐 점프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좀 높게 높게 올라가봐라 점프가 왜 이렇게 힘이 히바리가 없냐 점프가 어? 아니 점프가 히바리가 없어 그래 좀 꼭대기 같은데 올라가봐라 그래 저기 위에 어? 저기 위에 꼭대기 저런데 올라가줘야지 멋있게 아니 점프할거면 저기 꼭대기 있잖아요 위에 어? 이런데 위에 어? 이런데 위에 꼭대기 올라가줘야지 이런데 위에 이런데 어? 핵 써가지고 올라갈거면 뭐 꼭대기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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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데 꼭대기로 올라가줘야지 이런데 이런데 어? 센서 이런데 꼭대기 올라가주고 어? 핵을 좀 많이 못쓰네 이런데 꼭대기 딱 올라가줘야지 핵쓸거면 단지나게 뭐하냐 얘 어? 이게 올라간거야? 뭐야? 이게 올라간거야? 뭐야? 허경영 수술자인드 게르기린님께서 재밌냐? 흥흥흥이 재밌냐? 숨바꼭질하는데 참 실격이죠 실격입니다 저기 가만히 있나? 계속 가만히 있네요 아 그래서 내가 못찾았구나 대박이네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어 잠깐 일단 종이 좀 드릴게요 숨바꼭질 끝났으니까 종이 좀 드릴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Cs 박수 쪽